자, 기로 했어요. I promise to. 기로 했어요. 자,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I promise to meet my friend at the cafe.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자, 1년 후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I promise to marry my girlfriend after one year. 1년 후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I promise to call my mom in the evening.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I promise to have dinner with my parents tomorrow.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I promise to study Korea with teacher 유신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안 했네. 아이고, I forgot. 자, 오케이. 자, 유아씨.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next. 1년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굿.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구선씨. 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1년 후에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and?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next. 자, 정희씨. 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1년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and? 자,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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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홍화씨, first. 홍화씨.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1년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and?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를.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빅토리아.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케이. 1년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굿.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내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and? 이번 주말에 유신 선생님과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see you next class. 다음 수업식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